안녕하세요. 공구부 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왜 티롤리스에서는 멀티날이 안 나오느냐 왜 티롤리스에서는 타일만 자르는 타일날이 안 나오느냐 이런 문의가 많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티롤리스에서 드디어 멀티날과 타일날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또 오늘도 감사하게도 티롤리스 한국본사에서 직접 이렇게 내려와주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롤리스코리아 송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저희 다이몬드 마른 날로 우선 인사를 드렸었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은 피드백들을 주셨는데 그때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사용해보신 분들의 피드백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멀티날이랑 타일날 언제 나오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정말 많으셨죠. 이 본 영상을 찍기 전 많은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주셨던 피드백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 모재들을 잘라보면서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개선돼서 완성된 제품으로 잘라보면서 이제 멀티날이 어떤 모재들을 자르는 용도로 쓸 수 있는가 티롤리타일날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멀티날로 모재를 이제 PVC 알루미늄 그리고 각파이프 일단 또 토네이도 날 먼저 꼽았고 토네이도 깨끗하다. 진짜 깨끗하게 나온다. 브라인더 이렇게 다가갈 때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탈제이도 그렇게 밖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터덕 걸리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놓칠 수도 있고 연장을 놓칠 수도 있고 위험한데 이건 부드럽게 넘어가. 음. 비교 안되는데 원래 이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토네이도도 그렇고 알루미늄을 자르니까 녹아서 날에 달라붙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을 자르는 용도는 아니지만 멀티날이다 보니까 알루미늄까지도 자를 수 있다. 네도날로 잘랐을 때 단면이 이렇게 나온다. 부드럽고 절단력이 0 더 좋고 그러니까 신기하게 4인치보다 5인치가.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수많은 테스트들을 했을 때 티롤린 멀티날 5인치 같은 경우는 너무 완벽하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네. 근데 4인치가 정말 문제였었거든요. 네네. 이 4인치가 이번에 이 5인치처럼 똑같이 개선이 돼서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지금 이 4인치 멀티날로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잘 잘리는지 모재들이 그리고 어떤 모재들을 자르면 되는지 멀티날로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멀티날 여기 패턴을 보시면은 저희도 기존에는 테스트할 때 일반 삼각형 패턴만 있었고 그럴 경우에 열이 발생해서 제품의 절삭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 수명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동그란 패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동그란 패턴이 열 발생률을 떨어뜨리고 표면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문이 어차피 불혈일견이니까요. 각 모재들을 하나씩 서로서로 잘라보면서 바로 테스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테스트에 앞서 우선 안전을 위해서 항상 보호장구 착용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티롤리소로 잘랐는 모양이고요. 이게 지금 토네이도로 잘랐는 모양인데 둘 다 너무 잘 잘린 것 같은데 느낌이 어때요 지금? 부드러운 모재라서 그런지 너무 쉽게 잘렸는데 좀 더 단단한 모재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계석을 잘라봤는데 그전 모재보다 좀 강도는 더 높은데 충분히 잘 잘렸고 잘릴 때 이제 떨림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PVC 같은 경우는 두 날 모두 너무 쉽고 빠르게 잘 잘라내는 모습이었는데 PVC라는 모재를 잘랐을 때 열이 발생해서 날에 달라붙는 현상이 지금 티롤리보다는 토네이도 날이 조금 더 달라붙는 것 같다. 아까 전에 날의 지금 이 모양 안쪽에 이 모양이 분명히 자를 때 단면에 나는 열을 식혀줘서 이 날의 성능도 올려주지만 모재를 자를 때 이런 효과를 준다. 이게 좀 키포인트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모재를 각광파이프로 교체를 하였고요. 예전에 테스트할 때 저희가 토네이도 제품보다 이 각광파이프를 자를 때 성능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선한 제품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봤을 때 4인치 멀티날이 이 철이라는 모재, 알루미늄 모재를 잘랐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오늘은 근데 지금 두 가지 자르는 모습을 동시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진짜 성능이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전 샘플보다는 확실히 신제품으로 나온 4인치 멀티날이 성능이 굉장히 개선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타일을 잘랐을 때는 굉장히 잘 잘렸고 광화 타일도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잘라봤는데 확실히 일반 타일보다는 좀 자르는데 힘이 좀 더 들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말끔하게 잘 잘렸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윗면과 뒤집어서 뒷면도 잘라야 되긴 한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절삭력과 그 느낌만 확인하기 위해서 윗면만 잘랐습니다. 잘라본 결과 굉장히 잘 잘렸고요. 네 이제 멀티날로 저희가 샌드위치 판넬을 잘랐을 때 터네이도나 티롤리 제품이나 일단 잘리는 감은 다 좋았고요. 날에 대한 아무도도 뭐 절꼈습니다. 와 진짜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제 멀티날이라는 날일로 자를 수 있는 모재들이 지금 보시면 뭐 철제, 각관, 그리고 강화 타일, 경계석, 시멘트, PVC, 그리고 판넬까지 저희가 다 자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 봐 드렸어요. 그래서 멀티날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요렇다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놀랬는 게 우리가 지난 샘플로 테스트를 했었을 때 4인치 결과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진짜 수정되고 보완돼서 나온 걸로 작업을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티롤릿에서는 기존에 있던 제품을 그대로 한국 시장에 런칭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서 한국 시장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멀티날을 한번 보여 봐 드렸고요. 멀티날과 같이 출시되는 게 타일날. 네. 타일날도 저희가 한번 잘라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타일날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볼 예정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할 때 저희 타일날이 성능적인 부분은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는 굉장히 좋았다. 근데 여기서 티롤릿이 그대로 출시했냐? 그렇지 않고 보시면은 저희 타일날 면이 타사 제품들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요렇게 해서 제품에 대한 수명을 더 증권시켰다는 거 정점으로 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브랜드들을 제가 한번씩 다 잘라봤는데요. 이와 타일날. 이거는 확실히 명성에 걸맞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잘리는 것도 잘 잘렸고 단면도 굉장히 깔끔했었고요. 티롤릿 저희 제품을 썼었는데 잘라보니까 이와 제품이랑 느낌이 부드러웠던 게 좀 비슷했고요. 효성 제품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좀 터프한 제품이라서 굉장히 잘 잘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절단되는 걸 잡았을 때도 이와 제품이 가장 파편이 덜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제품이랑 그리고 티롤릿 제품이랑 제가 한번 잘라보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타일에다가 나를 넣었을 때 내려가는 속도가 티롤릿이 훨씬 빠르고요. 똑같이 자연스럽게 저 몸 쪽으로 당겼을 때 티롤릿이 조금 더 부드럽고 빠르게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물건인 것 같다. 자 그래서 내친김에 바로 제가 강화 타일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이 강화 타일이 타일을 절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타일인데 아까 일단 멀티날로는 잘 잘렸고 이번에는 타일날로 맨 똑같이 강화날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내 몸 쪽으로 당겼을 때 딸려오는 이 속도라든가 부드러움이 이 타일날이 정말 부드럽게 잘라놓은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타일날까지 한번 보여 봐드렸어요. 진짜 너무 오늘도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멀티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재를 잘 자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타일을 자른다고 했을 때 멀티날로 자를 수는 있지만 타일날을 쓰는 게 나을 거고 그리고 철이라는 모재를 자를 수 있었지만 또 절단석이라는 또 철 전용 절단석이 있었잖아요. 멀티날은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지만 각 모재에 완전 적합한 날은 아니다. 요게 진짜 키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 하나만 가지고 요것 저것 간단하게 쓰기에는 편리하나 하나를 전문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타일날 같은 경우는 진짜 와 최고. 제가 진짜 잘라봤지만 너무 괜찮았어요. 네 이렇게 티롤리 타일날 같은 경우는 이 성능뿐만 아니라 수명도 현존하는 타일날 중에서도 가장 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타일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저희 티롤리 타일날을 써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모재를 자를 때 이 날을 쓴다면 이라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 200분에게 직접 써보실 수 있도록 저희 타일날과 멀티날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하셨듯이 여기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혹시나 타일을 자르실 일이 있다 아니면 내가 타일 업을 가지고 있다 혹은 멀티날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침묵립 파이팅! 감사합니다. 삼겹살 떼시러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